10강의 1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요. 밑줄 친 어휘가 어떠한 이유로서 틀렸는지 그것을 문맥을 읽어보면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에서는 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one student out of two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인 꼴로라는 의미의 50%죠. 그런 학생들이요. 아직도 최근까지 믿었다라는 의미가 나오네요. 뭐라고 믿었냐라는 것이 이 대절에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끝까지 그것이 내용입니다. that caveman ha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dinosaurs 라고 나왔죠. caveman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cave가 뭐죠?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그 사람들이 했어야 했다. defend가 뭐예요? 방어하다라는 뜻이죠. 방어했어야 됐다. 그들 스스로요. 근데 뭐에 대항해서? 공룡에 대항해서라고 최근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e-historians often deplore the ignorance of the public 이런 안내. 자 히스토리언이 누구죠? 네 맞아요. 역사학자인데 pre가 나왔으니까 선사, 선사시대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사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요. 종종 deplore 이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죠? 네 개탄하다 라는 뜻이요. ignores 하면 무지. 그 public 하면 대중의 무지라는 뜻이죠. 대중의 무지를 종종 개탄하고 그리고 또 express 뭐합니까? 표현합니다. 그 선사학자들의 놀라움을 표현한다. 이 that year라는 내용에 대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보니까 even those who seem interested in the past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가 되겠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후부터 걸어올고 past까지 걸어찬고 동사가 be inclined to 이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be inclined to 라고 하면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뭐뭐하기 쉽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보니까 accept 라고 나왔어요. 받아들이기 쉽다. 라는 거죠. the most unsound ideas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사운드가 뭘까요?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타당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됩니다. 타당한. 그래서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가장 타당하지 않은 아이디어 즉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놀란다는 거지. 선사학자 사람들이요. 자 그러면 가장 타당하지 않은 ideas. 이 문맥상 뭘 것 같아요? 네 앞에 나왔던 came men had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dinosaurs. 이거를 아직도 믿는다. 라는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아직도 믿는다. 라는 거. 그리고 선사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개탄한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는 의미의 accept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yet. 하지만 the struggle of humans against dinosaur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어요. struggle이 뭐죠? 투쟁이죠. 그래서 인간의 투쟁인데 어떤 것에 대응하는? 그렇죠. dinosaurs. 이 공룡에 대응한 인간의 투쟁은 could be considered. 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consider 뭐죠?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뜻이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로써? a kind of knowledge. 지식의 일종의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 라는 거를 뒤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지식은 원. 지식을 받는 원이에요. that is erroneous. 라고 나와서 잘못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뭐라기보다는. 뒤에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뭐냐면 manifestation. 이라고 나왔죠? 얘는 뭐냐면 징후라는 명사예요. 또 무지의 징후라기보다는 그건 잘못된 거야. 무지의 소가 아니라 잘못된 거야. 라고 여겨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지는 아니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두 번째 이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n erroneous ideas does not become less absurd merely for being shared by half the population. 여기까지 봐볼까요? erroneous.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잘못된 그 생각은요. does not become less absurd. 라고 나왔는데 지금 부정이 두 번 된 거예요. not less니까 덜 하지 않다. 라는 거니까 충분히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become. 뭐가 됩니다. 그 잘못된 관념이란 것은 뭐가 되냐면 absurd. absurd한 것이 된다는 거죠. 이러하다. 라는 거예요. absurd가 뭐죠?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이런 뜻입니다. 터무니. 문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for 전치사고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유로서라는 의미의 전치사고입니다. 어떤 이유로서 터무니없는 것이다. being shared by half the population. 그죠? merely. merely는 단지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인구의 절반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유로 덜 터무니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니까 인구의 반이 믿는다 해도 터무니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it becomes never the less interesting as a social phenomenon. 그 잘못된 관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이 됩니다. 라는 건데 사회적인 phenomenon. 뭐죠? 현상으로서. 잘못된 지식이고 터무니없지만 어쨌든 사회적 현상으로서 뭔가 재미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absurd 이거 괜찮을까요? 그 계속 잘못된 지식이 터무니없다. 라는 말을 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in fact, the image of the caveman fighting dinosaurs is not entirely devoid of actual elements.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굴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가 그림이 근데 어떤 사람이요? fighting dinosaurs. 공룡과 싸우는. 이런 이미지는요. 완전하게 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없지 않다. 완전하게. 전적으로라는 뜻이요. devoid of는 밑에. 뭐뭐 없는 이라는 뜻이죠. 완전하게 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아, 사실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야. 사실적 요소가 즉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나름 사실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nobody will deny that the dinosaurs really existed just as prehistoric humans did. 라고 나왔네요. 그 어떤 사람도 will deny. deny가 뭐죠? 부인하다. 라는 뜻이죠. 부인하다.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까지냐? 라고 하면은 deed까지.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보니까 뭘 인정하냐. 이 공룡들이요. 진짜로 존재했다는 거를 인정할 거야.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거죠. prehistoric. 그 선사시대의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건데 deed는 existed를 받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바로 꼭 그러한 것처럼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 그 내용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적인 요소가 있다. 라는 내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nobody랑 같이 deny 때문에 긍정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앞에 나와 있는 사실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대절로 잘 이어지고 있고 그 대절의 내용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다. 라는 말과 잘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origin이 뭐죠? 기원이죠. 그래서 보니까 conviction 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죠? 확신 근데 deep city drill 자 뿌리 깊은 이라는 뜻입니다. 뿌리 깊은 확신의 기원은 그 뿌리 깊은 확신의 기원 근데 death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절을 보면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확신을 설명해주는 동격의 대절이 되겠죠. 여기까지 share the earth with the dinosaurs 여기까지가 대절이 되겠고 remain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확신이냐 우리의 선조들이요. shares the earth 지구를 누구와 함께 공유해요? 공룡과 공유했다는 그 확신 아주 뿌리 깊은 확신의 기원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evident가 뭐죠? 네 분명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이 확신의 내용이 맞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그 내용과 잘 because 절이 이어지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human remains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remain이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어요. 여기는 유골이란 뜻이에요. 유골 인간의 유골이 has never been found 결코 뭐 되어진 적이 없다 발견된 적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죠? in the same geological formations as dinosaur bones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서 같은 지질학적인 형성 된 형성물에서 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같은 뭐와 같은 공룡의 뼈와 같은 지질학적 형성물에서 인간의 유골이 결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우리의 조상이 공룡과 지구를 같이 공유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그런 뿌리 깊은 확신 이란 것이 명백한 게 지금 뒤에 내용과 맞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서로 같이 같은 장소에 발견된 어떤 인간의 잔해물 유골들 같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있는 conviction 뿌리 깊은 확신 이 명백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evident라는 이 형용사가 지금 어때요? 좀 이상하죠? 얘는 뭘로 바꿔야 되냐 라고 하면 ob secure 모호한 이런 뜻이요. 이걸로 바꿔야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어지는 거예요. because 다음에 나왔던 절이 절 기준으로 또 어떤 거 아니냐면 그 어떠한 학자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no가 나왔으니까 뭘 하는 것 suggesting 시사하다 암시하다 라는 거죠. 대디아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조상들이 live alongside 그 곁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아주 큰 뭐예요? reptiles 뭘까요? 공룡이겠죠. 그죠? 공룡인 파충류 이런 공룡 같은 그 큰 파충류와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을 무릅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신하지 않다. obscure의 어떤 근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t was non-expert rather than scientist who forged this idea thus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강조 구문입니다. it was 그 다음에 who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이가 강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non-expert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었다. 뭘 아기보다는 과학자들보다는 근데 어떤 그런 비과학자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forge 뭐예요? 구축하다 꾸며내다 꾸며내다 이 생각을 꾸며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 하면서 라는 의미의 ing 형태 분사구문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아주 훌륭한 예시 illustration 예시입니다. 어떤 예시냐면요. ordinary 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이런 뜻이죠. 평범한 사고가 작동하는 아주 훌륭한 예시를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라는 의미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인간이 공룡과 공존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흘러가